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쌀 길이 쿠키 쌀 길이 축구 쿠키 쌀 길이가 들어간 미숫가루 쑥이 들어간 미숫가루 오늘은 유료광고영상입니다 먹어볼까요? evangel이였고영상 47 Tomate 자식 aunque 이건 엄청나는 느낌 끝! 쌀 길이가 그쵸 오우 찹쌀떡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흐흐흐흐 흐흐흐 흰 흐흑 흑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닮았습니다 잘맞습니다